뱅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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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너무 작아요 뱅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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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하지 여러분? 어떻게 할까요? 우리 Martine 툴로 무슨 곡 할까요? 여러분 프로가 있어요 1번 그대에게 2번 그대에게 3번 그대에게 3번 그대에게 뭘 할까요? 네 그렇다면 역시 저희가 마음이 똑같았어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뭐야? 더 있어요 5번까지 했어요? 아니 안했어요 5번 인천에게 나 인천에게 나 인천에게 나 인천에게 뭐 할까요? 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그대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? 추억 날고 감기 조심하시고 꼭 독감 주셔받으시고요 우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